자, 상쾌한 아침입니다. 저희는 후쿼베리 트레킹을 갑니다. 여러분, 오늘 컨디션 좋으시죠? 민원 안 좋나봐. 오, 미쳤다. 와, 미쳤네. 왜? 저 윤술 봐. 와, 진짜 안 담긴다, 안 담겨. 진짜 안 담긴다. 와, 미쳤다. 세상에. 물 엄청 파란데? 파란네, 이게. 진짜 운다. 진짜 운다. 진짜 운다. 야, 얘 운다. 빨리 와. 진짜 운다. 와, 진짜. 진짜. 어. 쌀쌀하네. 와, 그림이다. 그냥 이렇게. 와, 이게. 우와. 우와. 예. 아, 나 얼굴이. 진짜 귀엽게 나와. 내가 보여줄게. 고마워. 아, 진짜야. 알고 보면 내 자존감 지킨이 아니야? 어. 고마워. 그래. 하하. 데리. 하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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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자 열심히 걸어 보겠습니다 무지개 근데 엄청 연해 와 장난이 있네 와 장난 없다 진짜 우리 저 다리 건널 거야 와 물색깔 나 근데 집 있어 우리 밑에 고마워요 일부러 딱 필요한 것만 아 카메라랑 뭐라고? 무겁게 가면 천천히 있겠다 아 난 또 무겁게 해줄까? 이러는 줄 알았어 와 미쳤다 어 살 줄 모르겠어 모를 것 같아 자 해가 뜨고 있고요 해는 있었지 뭐 해가 나오고 홀리모리 홀리모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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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려 우와 흔들려 우와 흔들려 우와 흔들려 가자 여기 어차피 20명밖에 안 되는데 우와 우와 언니 의시라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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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가 바위가 진짜 특이하다 오브 장난 아니에요 나 가세요 나 가세요 민호 자 여러분 안녕 안녕 장난 없다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가간인 거 보여드릴게요 이야 가간이다 가간 우와 저 빗들어오는 거 예쁘지? 응 상영대 안 생겼다고? 응 준비성 너무 좋아 응 여기도 약간 전망대 같은 건가봐 한번 올라가볼까? 안 올라가네 전망대 같은.. 아 그냥 위에 가서 보자 아 맞네 일단은 우리 두 번째 다리 두 번째 다리 도구장 도구장 조금 더 오케이 이거 아닌가 오케이 스탑 고거 없어 핸드폰이 바쁘어 핸드폰이 바쁘어 뭐야 뭐야 세번째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이것만 건너면 다리는 끝 긴가 개 크다 저거 진짜 커 뭐야? 얼었어 조심해 하나도 안 추는데 어렵네 큰 거 딱 하나 있네 빙하다 둘리 똑같네 파래 이거 회색인데요? 그 사진도 그랬어 빙하가 살짝 언니 기대를 원래 하면 안 돼 와 저거 빙하네 다 고생했어요 다 고생했어요 새벽 이럴 때 추우나보다 미쳤다 헐 미쳤다 얼음 수제비? 얼음 수제비 잘한다 얼음 수제비 헤헷 흐흫 흐흫 우와 엄청나다 호수 얼음이라도 만져보자 호수 얼음 이건 빙하 아니고요? 아 빙하에서 나온 물이 얼은거지 그럼 그지 오 그럼 이것도 빙하네 가져가 가져가 아이디어도 아 좀 살짝 앉아서 찍어도 돼 근데 언덕이가 좀 젖긴 하거든 언덕이 젖은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앉을까요? 응 조심하세요 저 젖었으니까 아 다리 살짝 그렇게 하는게 예뻐 접은게 한쪽 접은게 한쪽으로 살짝 펴고 어 아주 좋아요 여러분 후커밸리 다 좋은데 장아는 꼭 신고 오시고요 아니면 트래킹할 그리고 샌드플라이가 있으니 긴바지 필요할 것 같네요 호수과로 내려가면 샌드플라이가 있어요 세일을 꼭 입지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야 자신을 믿으세요 그냥 피할 수 없다면 즐기세요 네 수고방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다행인 진짜 너로 좀 естно 파이팅 자 트래킹 끝 얼마나 했냐 거의 두시간 반 진짜 겁나 유명한 연어 먹으러 왔습니다 유젠도 오는 사람들 다 여기 오는 것 같아 진짜 하이 최저가 없어요 어? 다 나갔네 이거 여기 보면 하나 될까요? 네 맛있겠다 맛있어?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? 좀 짜 짜? 뭐가 짜요? 치즈가 아 그래 제가 때릴게요 뜯을 줄 아시나봐요 아니 이게 뜯기거든 아 진짜로 이게 짜 보인다 절여져 보인다 음 안 짜? 짜 짜다는 걸 감안해야겠네 짠맛으로 단짠단짠하면 되겠다 얘를 많이 넣으면 털 잼 어 잼을 단맛으로 왜 그리 별로네 이거 맛있다 아 그래 음 난 생연어도 좀 넣어야겠다 이거 짜장면이 심해하고 싶어 응응 파괴이 다가있다 우리 진짜 쩝쩝한 것 같아 쩝쩝쩝봤어 응 쩝쩝봤어 아 이거 재밌어? 쩝쩝 쩝쩝 사모사 턱쩝 미친 침대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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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수 1등이었어 내가 2층 고정인데 1등이야 여기는 스키강 민호의 눈을 사러 오다구 여기 여기 와나카 도시 도시 진짜 잘 나온다 일단 맛이 중요하겠지만 어? 맛있어? 아 맛있다 맛있지 뜨거워 왜 괜찮아? 다 없어봐 이렇게 이렇게 맘에다 음 뜨거워 맛있어 찾을수록 그래도 이런걸 판단하는게 신기하네 애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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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만 먹어봤는데 한국엔 애플리 맛있을걸요? 우와 뭐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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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음 으 아 으 으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